이 제품은 기전사 이동식 선풍기입니다. 이쪽에 보시면 회전을 시킬 수 있고요. 약풍, 밑풍, 강풍, 정지, 스위치가 있고요. 손잡이 이 제품은 20인치, 24인치 두 종류의 선풍기입니다. 제품 시운전 동영상입니다. 이 제품은 20인치 두 종류의 선풍기입니다. 이 제품은 20인치 두 종류의 선풍기입니다. 이 제품은 20인치 두 종류의 선풍기입니다. 이동식 선풍기를 지키고 있습니다. 이친권을 지키는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10인치 두 종류의 선풍기를 지져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